못다 잃은 꿈들이 너무도 많은데. 잠깐만요. 어머니 공연하는 데 가신 거예요? 지금 이철조 씨 같이 서 있는 거죠? 지금 왜 서 있어요, 지금? 굉장히 좋아하셔야 해요, 굉장히. 나는 가서 노래해 드리니까 기쁘고 좋고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저렇게 종종 소환됐구나. 저기서 또 부르는구나 하고. 눈을 너무 지금 감은 거 아니에요?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, 정말. 저는 진짜. 잘한다. 감사합니다. 노래 잘하는데?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, 이렇게 매니저로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, 맞아. 뮤직비디오에서 찍어주고. 잠깐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. 그게 아니니까. 정말 오래 하더라고요. 어릴 때 꿈이긴 하지만 잠깐 하다가 이제 그만 할 줄 알고. 근데 점점 이제 공연장에 부르는 횟수나 행사장에서 원 플러스 원이 나라는 소리도 있고. 그런 부분은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. 아니, 근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. 공연 후에 뭔가 생각이 많아지네. 그리고 여기 너만 왔어. 하은이는. 하은이는 애기 봐야지. 애기가 다 컸는데 무슨 애기야, 애기가. 걔 저 딸네? 다 컸어. 걔들 집 밥 다 뒤져서 먹을 나이야. 바로? 전화해도 안 받고 얘들은 무슨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. 하은 씨가 같이 오길 바랬나 봐. 딴 집은 야 공연도 보러 오고 하더라. 물이 지려야 돼, 마. 가서 야간 좀 쳐. 엄마가 전화 안 받는다고 삐져있다고. 참 이게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그래요. 이 서운한 말을 직접적으로 이게 못 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저는 그 중간에서 또 고민이 뭐냐면 이거 전달을 안 하면 그거 잘해야 되네. 사이가 애매해지고 이거를 또 그대로 가니까 또 날 부르겠고 뭐 이런 거가 개인이에요. 엄청.